강약이! 메이지 담궜고 미치! 와! 와! 메이지 담궜어! 이상하다 분명 묻히는 걸 봤었는데 그렇다 주인장은 어디선가 프리섭 PVP 테스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같이 달려와 프리섭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진 빌이 심상치 않은 리다를 만나는데 리다라서 아픈가? 리다 여기 공격이 높긴 한데 일단 물이 필요해요 자 일단 독너클 만들었고요 방어력 쌍무시하고 바로 대가리 터뜨리면 야 방어력 쌍무시하고 머리 터뜨리면 어떡해 이거 이건 미친 거 맞다 버그 맞다 그러다 들어오는 한이제야 독너클 종파리로 최종병기 기억? 무슨 그런 병신같은 생각을 당장 한다 나에겐 길 너희에겐 치명적인 함정이 될꺼야 나에겐 길 좋았어 총파를 일단 나 하나고 권법이 좀 많은 거는 그렇다 칩시다 어 두개 일단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고 두개 일단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고 독너클 더이상 못 움직일거에요 난 평타가 도그파이트보다 강하다 자 저리가라 게임포기 이 친구들 수상함을 눈치채고 다 도망가는데 이제 술 준비해볼까요 여기 돌멩이 있나 여기 돌멩이 있나 그러나 돌멩이는 죽을때 마치 일단 말린거 같고 얘는 그냥 살짝 건드리면 사라지니까 조심해야지 애들 애들 어디야 안죽게끔 살살 쳐야되네 미친 지금 누군가 같지 그 사이에 철사가 나올것이고 우리구스도 나올거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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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딪 있다 뒤 그치 그치 어떻opa 여기 멍 수 soci 이대됨 여섯 번째 금지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. 일곱 번째 금지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. 연구소가 개방되었습니다. 오면 죽여버리겠습니다. 아니면 나 쇼이치랑 1대1 해야 되거든요. 지금 한 명은 딱 봐도 지하실인 것 같고. 메이지 담궜고 미친. 와 메이지 담궜어. 어 말이 안 되는데 이거.